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6월의 마지막 밤을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먼저 제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오늘 알약방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80년대 가요계를 평정한 가왕 이영. 당대 최고 인기고 잊혀진 계절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들려오는 명곡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예술가 자녀들과 간란한 일상을 지내는 이영씨. 은육이 없어지면 혈관질환, 당뇨 이런 거 그게 다 생기는 거라니까. 꾸준한 건강관리로 여전히 영원한 젊은 오빠로 살아가는 이영 가족의 건강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위하영. 위하영. 고고.